정윤이 3kg 정도니까 이제 정윤이가 17kg가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 어떡해, 어떡해. 16kg 정도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럼 딱 괜찮아. 딱 리밋이야. 그럼 20kg를 매고 올라가시는구나. 군장이죠, 군장. 진짜 딱 군장이네. 차라리 쌀을 갖고 올라갈 텐데, 나는. 쌀을 가면 있네, 진짜. 정윤아, 불편하면 얘기해줘. 봄아, 봄아. 봄은 아직 안 나. 나오려면 멀었어. 아이고, 그냥 무겁겠다. 정윤아, 발 잘 올리고 있지? 네. 안에 보기는 너무 거뜬거뜬해요. 봄은 아직 안 나와봐. 봄은 아직 안 나와봐. 봄은 아직 멀었지? 귀여워. 이야. 와. 와. 나 힘들었다. 혼자 가도 힘들겠다. 와, 진짜 힘들겠다. 이야, 너무 대단하다, 진짜. 우와. 어떻게 올라와. 헐. 정윤아, 너무 편안해 보여. 귀여워. 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이야. 거의. 저희 그래도 거의 반 왔어요. 반으로 왔다고 했어? 네. 우와. 정윤아, 힘난다, 힘나. 반이 나왔대. 우와. 멀어버리겠네. 근데 문수봉이 1,000m는 안 돼서. 어이, 다행이다. 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 이야. 정상 끝. 어우. 어우. 정상에 앞두고 무조건 넘어왔는데 까딱고개가 있어. 까딱고개 있잖아요. 까딱고개 있잖아요. 계단 거. 하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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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거의 뛰어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거의 뛰어갔어, 우리. 하이킹. 왜냐하면 이때는 또 해가 때문에 안 되니까. 해 시간 맞춰야 되니까. 그 촬영을 해야 되니까 진짜로 마음 급하게 봤어요. 이때. 와, 나 진짜 오늘 하체 운동 안 해도 되겠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 한 2, 3일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용규야, 너 허벅지 어때? 저요? 나 지금 엉덩이가 너무 아파. 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와, 300m 갔다. 300m도 힘들어. 300m가 깔딱 300m이잖아. 이게 말이 되는 건데. 깔딱 300m이야, 저거. 허벅지가 아니니까. 어휴, 뛰어갈 게 또 더럽게 힘들고. 아휴, 힘들다. 잠깐 여기서 옷 좀 벗을게. 아휴, 잔다. 저 뒤에, 저게 엄청 편안한가 봐요. 좋은가 봐요. 빨리 올라갔다 빨리 왔어야 되는데. 가자. 완전히 뻗었어. 근데 한편으로 얼마나 안정적이고 편하면 잠을 자지? 진짜. 다시 한 번 땀으로 목욕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엄마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릎, 다리 힘들어가는 거 괜찮으세요? 안 괜찮지. 어휴. 깼다. 깼다, 깼다. 어, 일어났어? 아, 일어났어. 다 내려왔어. 저는 이제 차 탈 거야. 정은아, 왜 네가 일어나주니까. 엄마 내려갈 때 훨씬 수월하다. 여기 자세히 보면 물고기들도. 어, 물고기 있다. 뭐야? 물고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많다. 우와. 여기 저기 상어도 있어. 상어도 있어? 너무 무서운데? 정은아, 이 나무 색깔 예쁘지? 아, 저런 거 봐야 되는데. 아, 저런 거 봐. 세상에. 여기요, 정은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거야. 오, 진짜 자영웅이다. 단풍 나무? 자영웅. 다 왔다. 와, 저의 버킷 리스트를 드디어 달성을 했습니다. 정은아, 잘했어. 영상 구독도 남을 거 아니야. 그쵸. 다음에 무슨 사는 거야? 설악산 갈래? 어? 어깨 사. 그래. 배공지. 1kg 찌기 전에. 자, 안녕.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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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시영 씨. 와, 진짜 벌컴이 됐네요. 그때보다 더 땅땅해졌어. 우리 관상용목만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지. 우리 전면이랑 측면 쪽으로. 5번. 왜왜왜왜왜.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5번. 운동 배우고 싶어. 셋. 넷. 야, 집중해. 웃겨? 웃음이 가바지 있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있어. 미리 운동하는 거 찍은 건 처음인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너무 쑥스러워. 잠깐. 아니, 진짜 1분은 쉬어야 돼. 30초 충분해. 준비. 아마추어서 왜 이래. 하나, 좀 고. 선생님이 약간 스파라트 식으로 하시네요. 진짜. 하나. 둘. 아홉. 넌 할 수 있어. 고. 열. 하나. 넌 강해. 둘. 힘들어? 5개 다 해, 그럼. 고. 고. 이 다섯 번이 제일 힘들어. 하고 났다. 둘. 넷. 셋. 넷. 다섯. 일곱. 바로 풀지 말고 조금씩 멈춰줘. 그렇지. 이야. 안젤리나 졸리어 같은. 자, 여섯 개. 하나. 둘. 어, 등 봐. 풀지. 넷. 다섯. 여섯. 왜? 여섯 개라니까. 여섯. 오케이. 됐어. 하나. 하나 돌리자. 너무 쉽게 하시니까 자꾸. 무게를 막 추가해. 이거 몇 킬로야? 이거 한 25킬로? 20킬로? 25킬로. 셋. 제가 봤을 땐 재진 씨보다 무게 더 치실 것 같아요. 넷. 둘. 다섯. 여섯. 막 내리지 말고 좀. 고. 넷. 스탑. 하나. 둘. 진짜 멋있다. 우리나라 여배우 최초로 승목을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승모근? 저거 내리려고 막 그러는데. 승모근 원래 없애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너무 싫어. 보니까 승모근 운동하는 거를 되게 좀 약간 하기 싫어하시던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승모근 이제 너무 안 예쁘니까. 근데 왜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승모근이 커야. 등 근육이 올라오는데. 그렇지. 다 연결돼 있으니까. 하. 야, 나는 프로니까. 자, 꼭. 야, 승모 좀 보여줘 봐.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야, 야. 참. 되게 귀엽네요, 이 운동.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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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최애 대자. 자랑스럽다. 우와. 이거 열 번 너무 힘들어. 다섯. 여섯. 지금 벌컵 중이신데도 다 커팅돼 있는. 그러니까 커팅돼 있잖아. 한 번 더 봐. 10까지 올려보자. 탈툴드로. 체계적인 승부로 만들어보자. 자, 고. 하나. 둘. 둘. 저도 8kg인데. 많이 올려, 많이. 하나. 그렇지. 둘. 자, 코에도 힘주고. 셋. 됐어. 8kg. 어때? 괜찮아? 가볍구만. 선생님이 못 듣는 10kg. 왜지? 10kg도 진짜 무겁거든요. 근데 무겁긴 하다, 10kg. 너 10kg 해볼래? 안 되면. 한 번 해봐. 도전해봐. 어? 용재가 당황해야지. 남자들은 10kg 다 해. 누나. 아니야. 그래요. 아니에요? 대거 해봐봐요. 당연한 아저씨. 5kg도 무거워. 못한다니 천 원 건다, 지금. 오우. 얼굴 빨개지는데? 안 되네. 맞아, 맞아. 실패해. 진짜 힘들어. 누나 빨리 10kg 해. 너무 오래 쉬었어. 쉬어지게 한다고? 아, 설마. 또 선생님이 잡아주시니까. 자, 꺼. 하나. 아, 어머, 어머. 우와. 우와. 넷. 안 도와줬어, 안 도와줬어. 여덟. 홀드가 돼. 스타. 오우, 이때 죽을 거겠지. 우와. 그새 뻥 뻥이 됐을 때. 진짜 같이 팔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얘랑 운동한다고 하면 엔돌핀이 막 돌아. 운동시키면 반응이 제일 빨라. 빨리 가지 말고. 우와, 이게 뭐야. 복근 운동하는 거야. 복근. 그냥 말아. 표정이 변하고. 대박. 오른쪽 왼쪽 같이 해가지고. 아, 이것도 진짜 많이 못해. 포어가 엄청나구나. 넌 할 수 있어, 포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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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